자 오늘은 올림프스 psd 30 이라는 모델입니다. 플레이트 끼라고 나오구요. 플레이트 끼시면 되고. 이건 내시경 전용입니다. 내시경을 하면서 여러가지 시술을 하거든요. 외과적 시술을. 그래서 지금 컷코아크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스위치도 더블로 만들어 드렸어요. 새걸로 만들어 드렸고. 여기는 싱글 포트 라인이 나오는데 에스코드 쓸 수 있는게 특수하게 쓸 수 있는게 있어요. 에스코드 해서 이제 올림프스용 첩수 복관경 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바이폴라구요. 바이폴라 이게 바이폴라죠. 바이폴라라서 끼워서 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리듬 나오는데 400 시리즈는 각각이 다릅니다. 이건 이레용이구요. 이런게 리우저블 이에요. 오토컵이 됩니다. 그래서 끼우실 수 있고. 젠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복관경 코트에서 쓰는 케이블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에스코드에 쓸 수 있는거는 이건 별도로 사셔야 되고. 자 여기서 범용으로 쓰실 수 있게 지금 이쪽 접지판에다가 바이폴라 포트를 뽑아 드렸어요. 그래서 실리곤이나 접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 위쪽에서 이레용을 이렇게 쓰죠. 이레용 쓰고 버렸는데 이제 이 수위쪽은 이제 리우저블을 쓰니까 자 이게 실리곤도 오고 다 옵니다. 다 씻게끔 만들어 드린거에요. 자... 스텐이 안맞이도 더 접지력이 좋습니다. 이 저항이 먹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래서 쓰시면 됩니다. 코드를 그냥 가시게 이제 모노폴라 포트에서 쓰리핑거를 쓰지 않습니다. 이 내시경 전용은 여기에 이제 이게 발 안 꼽히니까 이 젠더를 드립니다. 그래서... 5.3mm 쓸 수 있게 젠더를 해서 일반 4mm 이 모노폴라 리우저블 핸드피스를 쓸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피로코트에서 누르시면 10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50W... 컷파워 50W랑 코아고파워 50W는 출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컷파워 50W는 일반 바이폴라이프 거의 100W급 나와요. 자... 보시면... 컷파워 50W를 쓰는게 중요하다는거... 그래서... 컷을 누르면은... 자... 코아고... 자... 여기서... 폴스... 코아고... 더 세죠? 소프트... 오토스탑트 기능도 있습니다. 브랜디드... 원투도 있어요. 자...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바이폴라를 따로 당겨서 쓰시다 싶으면 이 젠더를 그대로 제가 뽑아 드렸어요. 그래서 바이폴라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폴라를 쓰시는 방법은... 음... 여기 접지에 포트 하나 뽑아 드렸죠. 바이폴라 2핀을 갖고 여기 하나 꼽으시고... 이쪽을 하나 꼽으시면 되요. 그러면은 어스가 잡히면서 바이폴라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폴라 컷 앤 코아고를 쓰실 수가 있어요. 실러라던가...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코아고 오토스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코아고 오토스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쓰실 수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자... 이거 코아고 오토스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코아고 오토스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코아고 오토스탑으로 가고 있습니다.